풍아 뭐라, 뭐라쳐라 한방 쏴야죠 이 중앙에서 얘들아 다 죽어라 안전하게 지붕 위에서 쏘면은 얘들아 다 죽겠지 뭐 빵해빵해가지고 그래서 다 죽네 아이고 잘맞는다 아이고 잘맞는다 어씨이 내 옆에도 번개가 치는거네 아다 잘 죽고있어요 아이야 근데 얘네 건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안맞는건가 지금? 야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안맞고있어 에너지가 안들고있어 나 밖으로 나와야되나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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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저장하구요 과자님 리아이요 저거 안보이고 앉아있는데? 너 여자짓말 LCT 버그지? LCT 버그 같은데? 여기도 용원있으려나? 왠지 규모보면은 용원이 하나쯤 있을거같아요 오 이거 그러고 보니까 야 멋있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본적이 없는데 원형으로 내가 용원 쏜 자리에 이렇게 그 구멍이 생기면서 거기서 번개가 떨어지는거 같구나 어어 그런거였군 그랬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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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 그러기 내 용원이라지 근데 아 맞다 요즘 그 그 술마시고 이렇게 노래방 아 지금 이런만 얘기하면 안되나? 여기서 다들 미성년이신 분 있으면 이런만 하면 안되는데? 아이고 아니다 해도 되겠구나 어 이렇게 이렇게 놀 때 노래방에 가면 저거 어떻게 하지? 노래방에 가면 예 보통 춤추고 놀지 않나요?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부르나? 근데 제가 노래방은 잘 안가긴 하는데 그 예전에 그 예전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면은 한번도 가만히 앉아서 놀았던 적이 한번도 없는데? 푸 이건 뭐지? 오오오 왜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그러는건지 야 이거 야 없애져 어 다연님 어서오세요 이거 기름통 아니야 이거 기름 이거 기름항아리에요 기름항아리 이거 다 기름항아리에요 항아리가 되게 많나 그죠 그게 보통이잖아요 아 소재원 이게 마법책이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애들 너무 얌전한거구만 아니면 내가 있어서 그런건가 하긴 뭐 내가 있어서 그런거구만 아 주책좀 떨면 안되는데 쓰흐흐 이건 왜이렇게 많아 이걸 뭐 식량으로 쓰나 아니 연기만 마실거면 한두개만 만들면 되지 뭐 이걸로 무슨 잔치를 하는지 이걸 먹나 설마 슬라임가 이거 저거 예 저거 땅에다가 이렇게 부어놓으면 슬라임처럼 꾸물꾸물거리면서 왠지 막 꾸물꾸물 쫓아올거같은 아 그러고보니깐 이런 쓰리 이런 3D게임에 이런 3D게임있죠 이런 류 이런 류에서 슬라임 봤나 내가 이런 류 게임하면서 슬라임을 본적이 하긴 뭐 판타지 자체도 별로 없을려나 슬라임 몬스터를 본적이 없는거 같애 슬라임 몬스터 되게 표현하기 힘들거 같애 슬라임 몬스터 적인거 같은데? 적인거 같은데 아 왜 안맞아 원래 예전에 어 게임하면은 슬라임이 항상 기초 몬스터였는데 기초 몬스터 기초 몬스터는 슬라임 몇 대 맞으면 좋고 얘네 다 자고있네? 지금 몇인데 그래? 5인데 자고있네? 자 일어나봐 저기도 있네? 오호 말레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어? 마카스님 반가워요 아 레이커스님 어 맞아 포링 제가 예전에 그 라그나로크를 했었거든요 라그나로크를 했을 때 그 포링이 정말 귀엽더라 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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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뛰어다니는 것 같아 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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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뭐지? 여기 내가 들어오는 데 아닌가? 그렇다 여긴 내가 들어온 데 아니야? 들어온 데지? 맞네 맞네 아직도 그 나그나로크 썹쎄요? 그렇구나 예전에 나그나로크 그 뭐지? 전 온라인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온라인 게임 하면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서 뭐 어쨌든 나그나로크에도 헤어나오지 못한 데가 있었거든요? 그때 내가 직업이 그 방패 칼 이름이 뭐였더라 팔라딘 같은 게 있는데? 팔라딘은 아니고 팔라딘은 아닌데 팔라딘처럼 방패 칼 쓰는 아 크로스에이더 맞아 크로스에이더 했었는데 내 레벨은 그거 68까지 키웠었나? 아 저기 누구 있다 이제 여기가 지금 신도인 것 같아요? 기도하는데? 세명 있어요? 어어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싸워라 나한테 오지마 너희들끼리 싸워 그렇지! 아유 잘 싸운다 야 야 마나좀 세우구요 얘네들끼리 얘네들한테까지 다해야되요 다 오케이 다걸렸어 나 이제 멀리가서 가만히 고경만하면 돼요 가끔 이거 뭐 화염의 숙결을 한번 써줄거야 어휴 야씨 야 화염의 숙결을 왜 이렇게 세 오우 나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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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저렇게 많다 어 나 지금 회복마법 오른거 아니야? 나 지금 회복마법 오른거 아니야? 야 회복 오른거 같은데? 어 그렇다 이만 더 올리면 돼요 장어 장어 몸에 좋고 특히나 남자의 몸에 좋은 상어 장어가 왜 남자 몸에 좋을까? 의문이에요 뭐 그런 성분이 들어가있나? 아니면 힘이 좋아서? 펄떡펄떡 거리는 힘이 좋아서 그런가? 아 이거 성소 그거구나 거기다가 이거 지금 부어놓고 야 이거 잠깐만 나 그냥 안 움직이는건줄 알았더만 움직이네? 맞지? 보이시나 이거 움직이는거? 잘 안보일거 같은데? 어 노래는 좀 이따가